박시은 씨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이 온 걸로 알고 있고, 2019년에 딸을 입양했다고요. 그렇죠. 박시은 씨는 결혼 후 2019년 딸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만, 입양 결정을 내린 박시은 씨 부부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아닌 20대가 된 딸을 입양했다는 점인데요.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, 대단하죠. 20대 성인을 입양을 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박시은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. 일부러 성인을 입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사실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되잖아요. 퇴소이 되잖아요. 그때 세상으로 혼자 나가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.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20살, 학교도 졸업해야죠. 취직도 해야죠.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죠. 사실은 인생의 대사가 그때부터 몰려오는데 그걸 혼자 해야 된다? 그래서 봉사하러 갔을 때 이모, 삼촌으로 지냈지만 그걸 멈추고 진짜 엄마, 아빠가 되어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했다네요. 쉽게 하네요.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보육원에서 인연이 시작된 거였네요. 네, 보육원에서 만났군요. 맞습니다.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결혼 후에 박시은 씨가 진태현 씨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고 이 제주도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. 참 의미 있는 신혼여행이죠. 이곳에서 아이를 처음 만났었다고 합니다.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닌 정말 봉사활동을 하러 간 거였네요. 그렇죠. 연예계 대표 선행부부로 알려진 이 부부가요. 신혼여행 장소를 외국이 아닌 제주도로 선택한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것도 보육원인 이유가 있는데요. 여기에는 또 진태현 씨의 아픔이 배경이 됐었어요.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너무 힘들게 자랐다는 거예요, 진태현 씨가.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20대 때까지도 부모의 도움이 아직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서 결혼 전에 보육원 신혼여행을 박시은 씨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박시은 씨 역시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잖아요. 그래, 우리가 밖에서 놀고 먹고 할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자라고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보육원에서 만난 이후에 그 인연이 계속 지속된 거네요.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인데, 고등학생 때인데 우리 집에 놀러와 해서 초대도 하고 부부가 여행 갈 때, 제주도 여행 갈 때 또 불러서 함께 가고 했다는 거예요. 박시은 씨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모, 삼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던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박시은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저 딸의 반응이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. 저는 이 딸의 반응도 참 예뻤는데요. 처음에 이 부부가 아이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대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예쁜데 내가 다른 어린아이의 기회를 뺏는 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선뜻 좋아요라고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.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. 그래서 박시은 씨 부부가 얘는 참 정말 마음이 예쁜 아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예요라고 주변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. 너무 마음도 착하고요. 감동 그 자체인 가족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보통 입양을 할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어땠어요? 그 감동이 한 대 위까지 갑니다. 박시은 씨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사실 이제 딸한테 평상시에 입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고 하도 자주 들어서 누구 한 명은 데리고 오겠구나 했는데 마침 또 보던 친구였다. 아 이제 내 편이 한 명 더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어머님이 손주가 입양으로 생기는데 이걸 내 편이 하나 더 생긴다? 이런 마음이니까 또 박시은 씨도 그렇게 마음이 예쁘게 자란 것 같아요. 박시은 씨 부부가 대학생 딸을 입양하면서 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요.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다들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어떤 루머를 만들어내느냐. 두 사람이 불임이래. 이런 루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진대현 씨가 참다 못해서 한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루머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요. 불임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직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은 없다. 다만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. 왜냐 나는 아내만 있어도 충분했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남다른 이 아내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다만 입양을 하고 나서 이 가족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첫째가 생기니까 우리가 둘째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하게 됐고 둘에서 셋이 되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점점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